와, 정말 잔치가 열렸네! 대단하다! 단호는 여름을 대표하는 명절이니까 그렇지! 저기 달놀이다! 가보자!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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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네가 복합하는 사람은 자네가 내 앞에서 감히 이럴 수가 있는가? 이것 보게, 양반! 그대는 나한테 진정 이럴 수가 있는가? 이래봬도 나는 사대부의 자손일세! 오, 사대부가 별건가? 나는 팔대부의 자손일세! 응? 팔대부는 뭐야? 사대부의 갑절이지! 자, 자, 여러분! 여기 좀 봐주세요! 으악! 자, 이제 소울의 꼴과 안꼴의 줄다리기가 시작됩니다! 참가하실 분들은 모이세요! 아, 줄다리기다! 줄다리기? 가볼까? 줄다리기에 우리가 빠질 수 없지, 가자!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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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한, 하! 으, 향아! 언니야! 언니도 구경 나왔어? 그래? 혹시나 하고 찾았는데 이렇게 만나다니 잘됐다! 형부는? 글쎄, 먼저 나가셨는데 어디 계신지 보이질 안 돼 언니는 어느 마을 응원할 거야? 음, 둘 다 에이, 그런 게 어딨어! 둘 중에 하나만 응원해야지 소울의 꼴을 응원하면 우리 향이가 섭할 테고 안 꼴을 응원하면 우리 사방님께서 섭하실 텐데 그럼 어떡하나? 피, 언니 마음대로 해 어? 어, 왜 그래? 저기, 형부 아니야? 어? 그러네? 언제 저길 가셨지? 자, 자, 여러분 준비되셨죠? 반들 빼시고 하나, 둘, 셋을 외치면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 둘, 셋 이겨, 이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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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소울의 골이 이겼습니다! 아, 하늘이 돌았다 수고하셨어요, 사도님 아, 봤지? 나 이기는 거 우리 마을이 졌어 아, 향이 저자네 수고했다 저쪽에 창포죽을 파는 시전이 있던데 거기서 점심들 먹고 다시 구경하자꾸나 네! 많이들 먹거라! 사돈 처녀도 드시게 감사합니다, 사돈어른 고모님도 많이 드세요 새시도 많이 먹어, 저재도 맛있다 이거 다 먹으면 뭐 할 거야? 에이, 단호 날 구경은 씨름이 최고지 에이, 맛있다 맞아, 씨름이 최고야 우린 길순이 그네 타는 데 가보자꾸나 네, 고모님 길순이도 길순이지만 단호 날인데 우리도 그네를 타봐야 하지 않겠니? 아, 그럼 나도 거기 갈래 우리도 갈까? 여자들만 있을 텐데 그러니까 가봐야지 어이, 글쎄 우린 사내들인데 여자들만 있는 곳을 어떻게 간다는 거야? 창피하게 아, 뭐 어때, 가보자 그럼 그러지, 뭐 아, 콧밭에 온 것 같다 으아, 저기 좀 봐 엄청 높이 올라간다 가까이 가보자 우와, 선녀인가 봐 우리 마을에 저런 미인이 으아, 빙순이 누나잖아 누나가 그네 잘 타지? 아, 힝 하아 아무래도 타기 힘들겠다 응? 흐헝 아. 널 때로 갈래? 응 응 크하 아, 그, 그, 어 어, 그, 예쁘었던데 그러게 얼굴 보니까 니네 누나도 꽤 예쁘다 아이, 뭐야 왜 그렇게 봐 아, 아니, 놀라워서 하긴, 이상형은 각자 다른 법이니까 어? 그런 거 아냐? 으아... 어? 어? 어, 금융이 괜찮아, 우린 다 이해해 그치, 금융아? 금융아, 에이, 금융아 색시가 그렇게도 좋으냐? 아, 지가 예쁘긴 예쁘다 길순이 누나보다 훨씬 낫다 에이, 아니야, 길순이 누나도 예뻤어 어? 주추리 형, 설마? 어? 아, 아니라니까 벌써 씨름 시작했네, 빨리 가자 으아! 자, 준비 야, 한, 이만 시작! 오, 됐다 으아! 야,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으아! 으아! 자, 준비 시작! 으아! 이리 와, 잡았다!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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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으아! 이겨! 이겨! 아무도 이겨! 으아! 아, 꿈 아닌가?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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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음악! 이상일! 자, 여러분! 소래꿀 장사가 탄 plea 있습니다 안녕, 이스라엘! 네! хорошо 뭐 가세요? 이설라엘? 이야! pee! 이설라엘! ronic regression! 와orie! 아이고. 잘한다! 으아 cose! 틱.. 이쪽이